이경민 선수의 차례 이경민 선수는 왜? 이경민 선수는 왜? 자 2회전 카인드 자 다음 유령선 선수 자 갑니다 자 1회전 쏠 1회전 쏠 아 아 탔습니다 자 최영민 선수 준비되셨으면 내려와주세요 이야 좋습니다 와 저 얼굴 봐 자 이경민 선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쪽을 뛸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카인드가 성공을 하느냐 말느냐 자 카메라 아 실패 자 다음 이경민 선수 이번엔 성공을 하느냐 씹느냐 못씹느냐 청춘을 하면 하느냐 못하느냐 자 1회 쏠 최영민 선수 최영민 선수 1회 쏠 아 실패 예 감사합니다 갑니다 성공하느냐 1회 진 아 아직게 실패 갑시다 드라빈 드라빈 이래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아 백사이드 가맹 지우스 실패 오 크로 스테이트가 바뀐 탓일까요 스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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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테이트 스테이트 제 arrived 스테이트 킭 siete mets 아이티 아 오 보조수 drake 와 아 이거하고 밖을 만든다 진짜 90년대 까란 말이야 박수 받으려고요 90년대 꺼면 박수 받으실 때 20년대 꺼면 박수 받으실 때 자 다음 신지연 선수 태살로야 90년대 꺼면 박수 받을 때 그거 했소 태살카트 아아아아 아 그건 수고서 연습 좀 했나봐요 사장님 아이고 아 힘들어 자 다음 최애 1 하하하하 무리한다 이제 무리한다 한 번 있었는데요 자 라스트 체크 가겠습니다 긴장했어? 하하하하 자 라스트 체크니까 요번에는 기회를 당하는 만큼 이름도 한 번씩 주문하겠습니다 재우지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우지 파이팅 숨 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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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al anken 자 강자리 조肌 좋아 아까 본거 형 할 줄 알잖아요. 첫번째, 요거는 한개 샛츠 천안 자식이 실패 몸이 덜 흘리는 듯한 대형 이인영래형 선수 우와! 공라잇уса! 대박 긴장했어 박수하셔서 2호간지로 출발하네요 자, 리마입니다 아쉽게 실패 자, 섭섭샌드 이어집니다 감자 스위치하고 하려고 했는데 장난 아니지 졸려 졸려 이제 시작한 것 좀 보여줘 추세하다 아 냄새다 저거 몰라 스위치라서 아웃스인데 우선은 제가 큰 점도 넣어두면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김현 선수 준비해주세요 자 들어갑시다 정성기를 보냈던 정성기를 보냈던 정성기를 보냈던 아 깜깜합니다 자 계속해서 라인 이용합니다 자 계속해서 라인 이용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 박수 올려주세요 반대발 아씨 밀어뜨리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 실패 아쉽게 실패 자 2대1대1대1 정성기 아쉬워 딱딱 하하하하 힘들어 스포츠 오랫다고 지금 스포츠 온몬으로 스케이트를 추측해요 아쉽게 실패 하하 패생 아쉽게 실패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사파드 야아아아아악 칩시하나 이왕 치라는 것 많이 치려봐요 더 칠해 더 칠해봐 조금 먹어서 그래 더 칠해봐 자 들어갑니다 아쉽게 실패 자 격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맨 기대한다 맨 기대한다 공전기술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세바스찬 불러 재미가 없어졌다 야 넌 뭐냐 자 아 philosophy 아 이거 박섭혁 선수가 저희가 지금 저거 지켜보고 있었어서 내가 내가 갑니다 편한 선수 맛있게 실패 자, 7만원으로 정해요? 네 빡신걸로 해 어려우고 해 어려운거 너무 쉬운거 같나 주로 가서 조금 더 어려워보게 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뚜렷돼 진짜 안 돼 자, 승아 어딨어? 어? 살았어 안 끝났어 네, 룰을 마구 타지 셔어 셔어 더 타지말고 한 번 빠지면 그냥 셔어 셔어 첫 발걸음 시작 슬라이드 끝날 중구야 첫 발걸음 탈거야 욕심 없어 1등에 준비 빠이프 자, 이제 그러면 본을 가정에서 볼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빠이프, 빠이프 타간다 어차피 심은 선수는 못가져가고 열심히 타가다 graph 저 자, 이제 더 택here 시간이 많이 아닌데요 자 여기 Yun progresses 네 파이팅 공격 강의 아 우어어어어어 출력하고 있는데요 박살감사에서 세게 잡을 수 있나? 이대로 우승이냐? 아니면 휴가를 다시 반납하느냐? 기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영입니다 아 4단 스위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안사여서 여러분의 반전을 기대하면 최은용에서 내려간다 자 내일부터 박준호 선수의 일자리가 바뀔 것 같아 예감이 죄송합니다 세월호 선수 아 입 빠졌다 제 기술 이름을 아는 건 잘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도구는 니가 가져가는데 다 슬픔 패키크 성공 다 슬픔 패키크 성공 자 감사합니다 멀리 가버렸어 성공 이거됐어? 저게 맞췄어요 형님 맞췄 압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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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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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방 그때부터 했어 이렇게 해봐야 되나요? 아 근데 저기 포토그래프가 있는 쪽으로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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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모르소